아니 오늘 여기서 데이트하는 거야? 넌 좀 나한테 배워야겠다. 오빠가 선물 많이 사줬지? 모든 여자한테 잘해. 좀 젊은 사람을 택하지 왜 그랬어? 사실은 내가 옛날에 좋아했거든. 사녔어요? 그때 안경 끼고 얼마나 귀여웠겠어. 오빠 나 이거 사줘. 그거 마음에 들어? 난 아직 오빠한테 뭐 못 받았니? 너무 이상하다. 오빠는 그런 거 잘해주는데. 그런 건 아니야. 절대로 그런 건 없고. 너무 포기하지 않아?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끝까지 가. 가. 가란 말이야. 참 잘해놨다. 골목을 참 아주 단장을 잘했어. 그러게. 외국 같아. 그렇지. 깜짝 놀랐어. 이천이 이렇게 변화가 돼. 화려하다 참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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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